사이터스는 타이완에서 독립적인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라야크게임즈에서 개발한 리듬게임이다. 2012년 1월 12일에 ios용으로 처음 발매되었다. 2012년 12월 4일에는 안드로이드 버전으로도 출시되었다. 이 게임은 현재 약 180개가량의 곡을 수록하고 있고 그중에서 프로로그, 레트로, 타임라인 챕터는 iap를 통해 해금이 가능하다. 이 게임은 밀리언 다운로드즈 플랜 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 10만 다운로드마다 챕터 1개씩 무료로 오픈된다. 2018년 3월 8일에 사이터스2가 비슷한 게임플레이에 완전히 다른 스토리와 인터페이스, 그래픽으로 출시되었다. 사이터스는 점수를 기반으로 하는 음악 비디오 게임이다. 플레이어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검은 바에 맞추어 노트를 탭핑해야 한다. 더 정확히 맞출수록 더 높은 판정을 받는다. 오타 판정은 정확한 비트로부터 일정한 초수로 판정, 미스, 배드, 굿, 그리고 퍼펙트로 정확도 등급을 나누며 이 등급도 얼마나 정확하게 터치를 하는지에 따라 종합적 평균 TP를 계산하여 게임플레이 후 퍼센테이지를 제공한다. 점수 구간별로 A, B, C 등의 랭크가 부여되며, 가장 높은 점수인 100만 점을 달성할 경우, 밀리언 마스터 랭크를 부여받는다. 챕터 선택 화면에서는 전체 챕터의 총점수와 평균 TP 및 챕터별 점수와 클리어한 이지곡, 클리어한 하드곡, 히든을 포함한 챕터 내 곡수를, 챕터별 곡 선택 화면에서 챕터 내 총점수와 평균 TP 및 각 곡별 점수와 TP를 확인할 수 있다. 히든곡은 히든으로 맞춘 뒤 스타트 버튼을 누르지 않고 다시 곡 선택 모드로 돌아오면 확인이 가능하다. 밀리언 마스터 기준 100만 점에서 판정 점수는 90만 점, 콤보 점수는 10만 점의 비중을 차지한다. 판정 점수는 퍼펙트로 처리했을 때 노트 하나 당 점수는 90만이다. 퍼펙트는 100%, 굳은 70%, 배드는 30%, 미스는 0% 위 점수를 준다. 콤보 점수는 ECOMBO부터 판정 점수에 추가적으로 붙는다. 3COMBO에서는 ECOMBO 위 추가 점수의 2배가 추가되고, 4COMBO에서는 ECOMBO에 붙었던 추가 점수의 3배가 추가된다. 즉, 콤보 점수는 개차수열이 등차수열인 수열이다. 이러한 까닭의 곡의 중간단계에서 배드, 미스가 나와서 콤보가 끊기면 S랭크를 받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2014년 12월 20일 무료로 해금되었다. 클래식 음악을 리믹스한 챕터이다. 2014년 12월 20일 무료로 해금되었다. 챕터 5위 홀리나이트 곡의 스토리 확장팩이다. 2015년 7월 4일 무료로 해금되었다. 레트로 풍팔 비트 음악들이 수록되어 있다. 같은 회사에서 개발한 디모 5위 곡들이 들어가 있다. 챕터 7위 L위 스토리 확장팩이다. 이지든 하드든 레벨 9이다. 사이터스 100만 다운로드 목표보상으로 무료로 풀린 챕터이다. 모든 곡의 하드레벨이 9인계 특징이다. 2015년 7월 4일 업데이트 되었다. 플레이 가능 챕터 0을 칭하는 말이 아닌 챕터 선택창 하단에서 자신이 클리어한 곡수를 보여주는 동그란 부분을 누르면 곡을 플레이할 수 있다. 챕터 1에서 10 그리고 밀리언까지 존재하지만 외전 챕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연두색 테두리 동그라미가 이지이고 빨간색 테두리 동그라미가 하드이다. 닿는 소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